이게 일반 늙은 호박과 비교하면 200kg의 차이가. 제 몸무게 3배예요. 그렇죠. 몸무게 나오나요? 그러니까요. 들고 가고 싶네요. 호주머니요? 어머 어머 어머.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죠. 자이언트 호박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. 참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.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관수를 물을 말리지 말고 물을 잘 줘야 돼요. 그런데 작년에는요. 300kg짜리 호박을 또 재배를 하셨었대요. 이건 저 자이언트 호박 전문이시네. 그렇죠.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. 그런데 더군다나 기록을 깬다면 더 좋겠죠. 그렇습니다. 기록은 깨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분들을 위해 매년 열린다는 호박 챔피언대회. 올해 1등의 영광은 무려 245kg짜리 호박이 됐습니다. 슬퍽하면서 슬퍽 만들어주려고 재배를 했거든요. 땀 흘린 만큼 무게가 나와서 좋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보는 재미가 있었다면 이번엔 호박으로 건강 한번 챙겨볼까요? 호박 하나로 명절 후유증 훅 날려버리세요. 그래요. 명절 연휴 동안 전구치라 뒷정리하라 힘들었죠? 고생하셨죠.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스스로 보약 한번 만들어보자고요. 일단 늙은 호박을 적당히 잘라서 삶은 뒤 대추와 밤 꿀을 넣어서 끓여주면 원기 회복의 으뜸인 호박 꿀 영양상이 완성됩니다. 호박의 다양한 호박의 철분 등의 비즈는 혈액을 건강하게 하여서 체력, 분력 등의 기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. 당신 다리가 크지? 잠깐만 기다려. 이런 남편 또 있을까요? 올 추석 일하느라 힘들었다는 아내를 위해 남편에게 존경을 해주는데요. 부럽다. 이때 호박 삶은 물로 존경하면 붓기가 크게 싹 빠진대요. 올가운 호박 하나로 보는 재미, 먹는 즐거움.